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아, 깔끔하게. 오우! 아, 깨끗하게. 있을 것만 있네. 오, 본인. 아, 자기애가 강하십니다. 오우! 흥명사진 붙여놓고. 아, 팬들이 선물했죠. 네, 캐릭터를 드라마 별로. 아, 상주가. 상주 많이 받으셨어요. 아유, 진짜. 집을 보니까 굉장히 깔끔해. 깔끔한 편이에요. 깔끔해요. 요리를 하시네, 도마가. 다섯 개야. 도마 다섯 개면. 이야! 오우! 우와! 아이고, 야, 요리 많이 하시네. 아, 뭐가 많네요. 감자를 많이 깐가봐요. 야, 감자가. 여섯 개. 설렘다. 감자를. 이것만 사는 사람도 있어. 하나에 꽂힌 사람도 있어. 아, 놀러오세요. 얼마나 깜빡해. 술, 술, 술. 술도 많다. 닭설미 씨가 좋아하네. 술이네, 술. 가야겠다. 안주 좋고. 뭘. 자, 여배우의 아침 패턴 궁금합니다. 밭설미 씨가. 오우유, 우유. 오. 오, 감. 오, 감. 사과를 좋아하니까. 용과. 용과가 나와요, 용과. 용과. 신기하다. 식감이 재미있어요. 어떨까요, 속이? 다 달아요, 과일? 그렇게 달지는 않은데, 씨 씹히는 식감 때문에 제가 좋아해요. 아, 그거 좋아하는구나. 키위 같은 느낌? 키위 같은 느낌. 아, 모양래서. 어머, 어머, 어머. 아이스크림 푸듯이. 오, 예쁘다. 아, 예쁘다. 여기도 데코 헤어를 이렇게. 너무 좋다. 아이스크림. 애링. 남곡을 이어가시면 생긴 달. 너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